안녕하세요 기타 큐레이터 이경민입니다. 마틴 기타는 1980년대에 그들의 커스텀샵 부서를 설립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리티 사운드를 되찾고자 노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빈티지 시리즈, 마르키스, 골드네라, 어센틱 시리즈와 같은 복원에 대한 사운드를 시리즈화하여 여러가지 모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기술력을 그들의 스탠다드 시리즈에 도입한 리이메이진드 스탠다드 시리즈는 그들의 빈티지 사운드를 현대적으로 굉장히 잘 풀어내었으며 마르킥스 시리즈, 어센틱 시리즈에 대한 복원 기술력을 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킨과 동시에 골드네라 시리즈가 가지고 있었던 목재적 한계성을 깨부순 커스텀샵 익스퍼트 모델을 통해서 마틴 기타의 미래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라이 이번 시간에는 마틴 기타의 과거, 현재, 미래를 OM28을 기반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마틴 기타의 빈티지 사운드를 담당한 마틴 기타 빈티지 시리즈의 OM28V와 현재 마틴 기타 사운드의 기준점을 선보이고 있는 OM28 스탠다드 모델 그리고 마틴 기타의 기술력이 총 짐난 00028 어센틱 1937 익스퍼트 이 세 가지 모델에 대한 사운드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모델을 통해서 마틴 기타의 장인정신이 그들의 사운드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모델을 통해서 마틴 기타의 장인정신이 이 세 가지 모델을 통해서 마틴 기타의 장인정신이 이 세 가지 모델을 통해서 마틴 기타의 장인정신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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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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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요!